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이루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선포합니다. 여러분 소설이나 영화 등을 보게 되면 거기에 복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선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넌지시 알려주는 어떤 장치 어떤 그런 장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 한국 영화 중에 화제가 되었던 영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 있죠. 보신 분들 계시고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 이 기생충에서 주인공 기택의 가족들이 반지하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독차가 지나가는 길에 방역을 하는 장면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이 지하에 살고 있다 보니까 좀 쿵쿵한 냄새도 나고 또 이렇게 곰팡이가 있기도 하겠죠. 그래서 좀 소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 창문을 닫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독약이 뿌려지는 뿌연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온 몸으로 그것을 다 받아들이게 되죠. 이때 가족들은 콜록콜록 거리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가장인 주인공 기택은요. 끝까지 참으면서 기침을 하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침을 하지 않고 그것을 잘 견디는 모습 그 모습은요. 영화의 후반부에서 그가 끝까지 부잣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버티면서 기생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복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복선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요. 그것을 읽는 독자나 보는 시청자로 알금 강한 흥미를 불어 익히게 하는 것입니다. 아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스토리에 대해서 심리적인 준비를 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어쩌다 보니까 살게 된 부잣집에서 어쩔 수 없이 잘 살게 되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고요. 그래 첫 번째부터 소독약을 뿌려도 그것을 잘 참는 기침을 한 번 안 하고 꿈쩍도 하지 않더니 부잣집에 기생하며 살 수 있는 기질을 이미 그때부터 갖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선은요. 독자나 시청자에게 너무 쉽게 들켜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 후에도 그것이 왜 있었는지 알지도 못하게 그냥 지나가게 되어서도 안 된다고 하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영화 기생충에서 주인공이 소독약을 잘 참는 것을 보면서 저 독한 사람이 영화 제목처럼 누군가에게 기생하면서 살겠구나 쉽게 예측을 해버린다면 그 내용이 아주 시시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영화를 다 보고 나서도 그런데 처음에 왜 소독차가 나타나서 이 방역을 했지? 그것도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는 장면으로 넘어간다면 그것 또한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복선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게 되는 성경 이야기에서도 복선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 말씀 우리가 무엇이라고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은요.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스토리에도 복선이 과연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작물이 아니죠. 실제로 하나님 역사하신 가운데 허락하신 이 땅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선이라는 말이 사실 어울리지 않습니다. 복선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상상의 나래를 펴서 창작물로 만드는 이야기에 그 결과를 예상하는 재미를 더해주는 것이 복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복선 대신에 예표, 예언이라는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그리고 사용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선지자들이 될 수 있겠죠. 바로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연상케 하는 장면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예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멋지게 사용받았던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 하면 아마 이야기하라면 여러 사람을 얘기하실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을 아마 떠올려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공통적인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요셉은 30세가 되었을 때 이집트에서 예굽의 총리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공적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던 것 또한 같은 나이였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론유다에게 은삼십에 팔리셨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은 형제들의 질투에 의해서 이 이집트의 노예로 은이십에 팔렸던 모습 또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요셉은 경험하게 되었고요. 또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일들을 우리는 이 요셉의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났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행하셨던 그 모든 삶의 흔적들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왕의 기름구름을 받았을 때 그에게는 특별한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왕의 쫓김을 당하면서 괴로운 시간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다윗 또한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그림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이 10편, 22편에서 그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감당할 때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에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백하셨던 고백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배들의 어떤 행적과 그들의 믿음의 고백 속에 아, 장차 오실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실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을 예표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만의 예표로 나타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사건들 속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애굽 시키시고 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광야를 떠돌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백성들이 길을 돌아가야 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모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노뱀을 만들게 되죠. 장대, 긴 장대에 달아서 하늘을 향해서 세워놓고 이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장대의 노뱀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이들은 바로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 환자들은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는요, 이 예표 외에도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예언들은요, 바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남유다에게 멸망과 회복에 대한 예언들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적인 눈으로 들여다보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에 대한 예언도 동시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멸망하게 되죠. 하지만 때가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회복의 약속이 선지자들 통해서 그들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포로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에 우리의 모든 죄와 이 사망에 대한 부분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메시지도 동시에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예표와 예언으로 아주 가득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소설과 어떤 영화, 어떤 드라마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예배해 주시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 땅,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완전한 반전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예배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으로 얼룩진 이 세상 이 세상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예표와 예언,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어떤 이야기의 복선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히스 스토리를 히스토리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런 예표와 예언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보여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복선을 등장시키는 이유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 이유와 비슷한 이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선이 책을 읽는 구독자든지 영화를 보는 시청자가 심리적으로 앞으로의 일들을 준비하고 그 이야기가 괜히 그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개연성에 동의할 수 있도록 복선들을 깔아놓는 것처럼 하나님은 긴 구약의 역사 가운데 이 세상의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완전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 시대로부터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복선과 같은 예표와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미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멸망시키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 이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구약의 긴 역사 속에 계속해서 담아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을 거듭하는 우리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배반의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준비하고 허락하신 그 일들을 끊임없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놀라운 사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포기를 모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구약의 예표와 예언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라고 외치면서 이단자 추급했던 그 당시의 유대 사람들 그리고 눈으로 보지 않고는 결코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바로 생명과 구원의 복음 앞에서도 도저히 믿지 못하는 완악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구원을 약속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구원을 믿을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구약의 예언과 예표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얼마나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그대로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예언하거나 예표로 구약에 나타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유한복음은 네 가지를 모습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언급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록되어 있던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길을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읽지 않았던 24절의 말씀에서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앞서 언급했던 다윗의 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에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고백했던 10편 22편의 18절에서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10편 22편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에서 보면요. 군인들이 예수님의 속옷까지 취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속옷까지 취했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속옷까지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외화드리던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과 왕의 권위의 자리를 모두 내려놓으시고 하나도 남김없이 심지어 속옷까지도 다 내어주시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을 당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무려 천년 전에 다윗 때에도 이미 작정하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먼저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어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누구한테 언제 어떤 상황에서 쓰게 되는 표현입니까? 주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다음이 없는 사랑을 주시기에 그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헌신적인 여인이 사랑하는 연인을 향해서 그 앞뒤 다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이로움을 계산하지 않고 뭐든 뭐든지 다료를 할 때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위당은요. 법괴가 오랜 시간 만에 다위성으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왕으로서의 자존심과 모든 권위들을 다 내려놓고 그 기쁨을 다 표현하다가 바지가 내려가는 참 이 부끄러운 일들을 감수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속옷을 보면서 아내인 미갈이 무시를 하게 되었던 모습도 분명히 있었죠. 그처럼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고 쥐고 있지 않고 그 기쁨을 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분명히 그보다 훨씬 더한 이 세상 우주만물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속옷까지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옷까지 내어주신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속옷으로 등장하고 있는 단어를 원래 히브리어로 번역해 보면요. 통으로 짠 고급옷이라는 표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통으로 짠 고급옷. 과연 이것은 누가 입을까요? 이것은 제사장들이 입던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변해 해결하시는 희생제물이 되셨다.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라고 한다면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하시는 중보자 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라는 사실을 속옷을 다 내어주셨다는 그 속옷을 통해서도 우리가 가운데 표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극박한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아주 작은 부분들이라 할지라도 작은 일까지도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에 나온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시편에 나온 내용이 아 예수님에게 오 그대로 이루어졌네 오 신기하네 이런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왜 속옷까지 나누는 일을 성취하셨을까를 우리 마음에 새겨보화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시는 길이 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속옷까지 내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28절 말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성경에 응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69편 21절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내용인데요. 69편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어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로는 목이 마르지 않은데 성경 말씀이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목마른 척 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인 척하고 오신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와 다른 것은 죄가 없으실 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때 만약 우리가 달렸다라면 우리가 철저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고통과 수치심과 그 괴로움을 예수님께서는 다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수에 군원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이거 거짓말을 해석하셨던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예수님의 목마름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신 말씀에 대한 거짓 증언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생수에 근원되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지시고 죽으시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그 모든 것들을 대신 경험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일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인 신용하고 뭐 요즘 하는 얘기처럼 시체 놀이를 하신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주 현실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믿음만으로 되느냐라고 우리 스스로가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게 될 때가 있죠. 현실은 분명히 현실인데 믿음으로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말은 완전한 목마름 가운데 숨을 거두신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하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마셔야 될 쓴 잔을 대신 마시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형벌과 수치스러움과 비방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현실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불공평한 일들이라든지 억울한 일들 목마름과 또 수치스럽고 권고하고 외롭고 우울하고 단절의 고통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수구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마름은 어쩌다가 잘못 걸려서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지경에 대해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그런 목마름이 아닙니다. 무려 천년 전에 아니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회복이 불가능한 그 모든 시간들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미 개혁되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36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여러 곳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 민숙이 9장 12절 말씀해 보면 6월절에 어린 양의 뼈가 꺾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10편 34편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로 의인의 뼈가 하나도 꺾지지 않을 것이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34편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번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과 그 양쪽 곁에 있었던 죄수들 그들의 상황의 팩트만을 우리가 한번 돌아 봅시다. 현실적으로는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은요 다른 양쪽에 있었던 두 명의 죄수보다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먼저 운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다리의 뼈를 꺾을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원래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높은 십자가에 벗겨진 모습으로 매달린 채로 수치를 다 당하고 무거운 뜨거운 태양의 빛을 받으면서 목마름으로 또 새들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고통을 그 고통을 온몸에 다 받으면서도 바로 죽을 수 없는 고통이 아주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처형은 아주 잔악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안식일을 앞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안식일까지 십자가의 처형에 해당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아주 흉한 모습이겠죠 거룩한 안식을 앞두고 그 모습들이 한쪽에서는 진행되고 있다면 그들은 그걸 보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그들의 목숨을 끊어버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실 자신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수들에게 잊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완성했으니 더 바랄게 그들 가운데는 없었던 것이죠 나머지 두 죄인은 다리뼈를 부드러뜨리고 그들의 몸이 처지면서 호흡곤란을 위해서 빨리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팩트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6월절의 어린 양처럼 온 세상의 희생제물로 들여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의 뼈가 무너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뼈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죄수의 모습이나 실상은 의인이셨던 그 예수님 예수님의 뼈가 꺾지지 않도록 끝까지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맞닥뜨립니다 괴로움과 또한 이런 오랜 인내가 필요한 시간들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든 어려움과 힘든 그 모든 시간들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도 우리를 손을 붙잡으시고 보호하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연같은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될지라도 숨겨진 하나님의 세세하신 인도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깊으신 뜻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것을 그때마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그것을 알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응하게 하신 하나님 그 모든 말씀이 하나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말씀 가운데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매 순간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37절의 말씀대로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또 다른 성경은 뭘 얘기할까요 구약성경에 스가리아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스가리아 선지자 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이죠 당시에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포위를 당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일단 상황이 포전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이방 나라들의 운명에 대해서 스가리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어려움을 처했던 사람들에게 대한 주신 위로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이 말씀은 동시에 그리스의 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기도 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고 물과 피를 다 쏘지신 모습을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절대 살아날 수 없다라고 봤던 그 사람들이 바로 구원하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말씀을 유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볼지하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말미야마 애곡하리니 그로하리라 아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대적했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들 또한 볼 것이고 애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은 우리 가운데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여러분 완전한 실패로 사람들은 볼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부활과 영원한 승리 영광으로 취하게 되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한 채 오차 없이 이루어진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믿고 순종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분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다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구원과 승리와 회복과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고단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그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편안하고 적당히 괜찮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게 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시름하는 우리들의 모습은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산넘아 산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억울하고 수치스럽고 손해보고 아프고 죽을 것 같을지라도 그 시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또한 동일하게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여러분 모든 게 불확실하고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계속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가 라고 하나님이 무기력해 보인다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능력이 별로 없어 보인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만을 믿고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순종하면서 나가야 될 이유들을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이미 이루셨고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시기에 세세하게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하실 줄 믿고 오직 여우아를 악망하는 자들에게 독수리가 날개쳐 울람 같은 세임을 주시길 것이라는 그런 말씀과 믿음을 고백하고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서있는 그 자리에서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참된 기쁨과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순종하기를 멈추지 않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용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기어가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거나 참았을 때 혹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손해봤을 때 그때가 과연 우리는 언제 그런 경험을 했었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내 삶의 자리에서 더욱 내가 힘써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인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묻고 주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이 시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3 4 5 6 6 6 7 감사합니다.